네 강포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보압권인데 지난주에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2차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가 소폭 조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반도체 중급 종목들 중에서 뭐 중소형 중대형급 종목들은 오늘 반등이 조금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조금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간 거 맞고요.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HBM 때문은 맞거든요. 근데 HBM에 만들어내는 원리 자체가 층을 쌓아서 만드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 패키징 기술에 흔히 얘기하는 그 한미반도체에서 장비죠. TC 본딩 기술 그런 쪽은 HBM 말고도 계속해서 이 적층을 쌓아가는 그 층을 쌓아가는 방식은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노미크론 단위에서 지금 0.몇 나노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한정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무한정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러면 무한정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다음 버전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HBM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린 공학도가 아니에요. 우린 투자자입니다. 그럼 층을 쌓아가는 방식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혹시라도 해계모니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쌉니다. 비싸요.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은 원래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종목들 무엇보다 패키징 쪽으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AI 반도체 쪽으로 어떻게 확장을 시켜가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 먼저 하고 갈게요. 제가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1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고 대략 한 세 달이 되지 않았죠. 올해 들어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23%다. 같은 기간 동안의 시장 등락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등락률하고 비교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건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하고는 사실상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제가 성과를 보여드리면서 뭘 하느냐?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런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화면은 0606 화면입니다. 제가 매매한 타점들이 다 나와요. 내용 한번 보세요. GST 있죠? GST. 2월 달부터 공략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1월 마지막 날부터 공략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 21% 8% 수익.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도 공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55,800원 시가에. 근데 지금 5%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 보면 여기 보면 3월 11일 날 자람 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이렇게 되어 있죠?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AI, 반도체, 뉴로봇백 쪽입니다. 신고가 돌파 구간, 아까 전에 GST도 마찬가지였죠?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 3 거래일 동안 보유한 결과 75%. 신고가 돌파 구간,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자 한번 보시죠. 오늘자 한번 보시면 보세요. 3월 18일 시장감에서 장시작전 다 똑같아요. 자, 아까 전에 GST, GST는 보셨고. 그리고 내용, 일진 전기. 그렇죠, 오늘 17%의 강세 구간. 그리고 시가 공략했고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다. 들어가자마자 보유기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밑에 재룡전기. 그렇죠, 전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4% 상승세.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도 매수세. 그렇죠, 계속해서 32,100원, 33,150원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하고 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매수하는 이유. HLB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1월 달에 매수, 매도한 결과 쭉 내려보면 31% 수익. 그리고 이만큼 버렸어요. 왜?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매수 올라간 결과 18% 수익. 전 매매한 모든 구간별로 2주를 넘기지 않는다. 그게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죠. 하지만 계좌 수익은 꾸준하게 올라가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격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를 모르겠다 하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 진행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할 때 일단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되고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받는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는 다 보셨죠? 신고가 돌파 구간.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제가 왜 한미반도체를 보는지 이해가 가죠? 한미반도체는 뭡니까? HBM 관련주라고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명확해지죠? 패키징, 패키징. 앞으로 패키징은 유일무이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패키징을 잘하게 되면 그럴 일은 감히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보시죠. 이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RTX 4090. 자,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RTX 4090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반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GPU 칩인 4090 즉, H100입니다. H100. H100. 이게 코드네임이 러브레이스인가 그럴 거예요. 코드네임이. 그리고 코어명은 텐서코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가격이 얼마죠? 대당 가격이 294만 8천원. 물론 소비자 가격이니까 생산하는 가격은 이거보다 더 싸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이게 여기 뭐 몇 개가 있죠? 4,850만원짜리, 4,670만원짜리, 5,450만원짜리, 5,280만원짜리, 5,840만원짜리, 5,300만원짜리, 4,600만원짜리, 1억 2천짜리. 이건 두 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위에 있는 거 하나 찍어 볼게요. 보세요. 빅데이터, 딥러닝, 인공지능, GPU, 재고 보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80기가짜리입니다. 그쵸? H100. H100. 이게 뭐예요? 텐서코어. 그쵸? 아마 맞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서버에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수십, 수백 장이 들어가겠죠. 제가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지금 더 집적도를 높여서 코어를 작게 가지고 가면서 여기 얘기하는 GPU죠. GPU를 작게 가지고 가면서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쵸?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겠죠. 지금 나노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0.0 몇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0.000000 몇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감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HBM 그쵸? HBM을 통해서 GPU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까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LPDDR, GDDR, GDDR2, GDDR5, GDDR6, GDDR6X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발전이 되어 왔는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두는 한국에서 처리를 합니다. 삼성에서 들어가는 하이닉스에서 들어가던 지금은 삼성에서 좀 밀렸는데 삼성에서 들어가는 하이닉스에서 들어가는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GPU 동작이 불가능하고 아까 전에 개별 제가 그 400만원짜리 그 보여드렸죠. 그 400만원짜리하고 다른 점은요. 이거, 이거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HB H100의 CUDA 코어수가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H100을 만드는데 집적도를 높이는 데까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그 패키징 기술이 지금 1등이 1등 장비 쓰는 게 한미반도체라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만큼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아무리 올라가는 주식이라도 조정 없을 수 있나요? 조정은 무조건 있어요.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정 구간에 우리가 종목을 돌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GST 보세요. 몇 프로 수익? 21%? 8%? 그리고 2월달에 네페스, 아크 어때요? 신고가, 돌파 구간,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했을 때 32% 수익 그리고 3월달에도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습니까? 3거래일 동안 75%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안 하고 뭐 다른 게 더 좋다고 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일진전기 자 어때요? 오늘 하루 17%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면 그러니까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는 뭐예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먼저 봐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그 원리보다 타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으로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보통 이러잖아요. 이게 올라갈 것 같아. 그렇죠?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전기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전기 관련주가 왜 강한 줄 알아요? 전기 관련주가 강한 이유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거 있죠? 이거 H100 이게 들어가면 전기를 많이 잡아 먹어요. 저게 한 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수백 장, 수천 장까지 들어가는데 수천 장이 뭐야? 수만 장도 들어가지. 그리고 지금 그게 한 업체 서버에서만 그 정도의 물량을 다 소화를 한다는 건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네이버는 지금 그럼 GPU를 못 구해서 난리래요. 그러면 사실 이거 끝난 게임이에요. 이제 개화 시기에 왔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돼버렸고 엔비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패키징 기술에 대한 쪽으로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 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가격이 더 빨리 든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가격을 보고 잡아야지. 그렇죠? 어쨌든 이 가격 형상의 원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뭐 실적이 앞으로 전망이 이래요? 전망이 저래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격보다 앞서 있진 않아요. 근데 그건 틀리면 답이 없어요. 왜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 시간을 잃든 돈을 잃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가격 전략은 그 시간 내에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리스크를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제가 뭘 보여드렸나요? 내 계좌 수익을 보여드렸다. 여기에 내용을 제가 1000%로 만들 겁니다. 올해 그렇죠? 올해 이걸 1000%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올려둡니다. 이거 보고 물어보고 배우세요. 그렇죠? 그리고 10억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돼요? 실적을 확인하겠죠. 실적이 안 좋으면 떨어진다. 언제? 올라간 이후에. 자 그럼 답이 다 나왔죠? 우리는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 판다. 그 구간 내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모멘텀보다 가격이 더 빠르다. 실적을 보기 시작하면 늦다. 그럼 뭐예요? 실적이 나쁜 걸 굳이 찾으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에서 최대한 그 산업의 성장 섹터가 갖춰져 있는지 스토리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되 그것보다 가격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강한 종목이 3, 4월달에 주도주가 되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분류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볼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되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